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도 요즘에는 그렇게나 쓰는 사람들이 그리 정직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래도 위안을 삼는 것은 이런 기사 하단에 실린 민초들이 여러분들 사리사욕에 의하지 않고 쏟아내는 자유의견이 훨씬 더 믿을 만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준석이 보수의 경쟁과 활기를 줄 사람이라 젊을 때 YS하고 닮았다. 이렇게 조갑제가 이준석을 여러분 극찬하니까 계속해서 몇 분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양반이네. 어린 친구가 성상 나빴고 기본인간의 근본이 안 된 불량생상품인데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박쥐같은 행시를 하고 누구한테 폴드 인사하고 누구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하고 통화 내역을 까발리는 가정교육이 안 된 친구잖아. 797명이 찬성한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위에서부터 1,800명 이상 되는 조갑제 여러분들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댓글 남기는 걸 처음 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해온 조갑제 이준석, 하태경,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사기세력, 범죄집단과 더불당이 야합하여 사전특표 전산조작으로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서 득표수를 뻥튀게 해가지고 3만 7473표를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에 더해주게 압도적인 당선을 도왔다. 출처 공병호TV. 조갑제와 이준석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계속하여 부정선거 없다고 선관이 편이 돼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온갖 험담을 하고 있다. 조갑제 씨 나이값 좀 하시오. 770명이 찬성하고 23명이 반대한 겁니다. 저 친구는 인간들이 틀렸습니다. 자기의 앱이 뻘되는 선배들에게 싸가지 없이 덤비고 유승민이나 김무선 같은 친구들과 어울려 자기당을 무너뜨리려 바라가는 인간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 시절 선거운동 안 돕고 떨어지기를 바랬던 친구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에나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지인님 종갑제가 자신의 낙작에 똥칠하고 있습니다. 쇼님은 얻다 대고 제이피를 준석이와 비교를 해 갑재 아저씨 아무 말 대단체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사세요 부탁입니다. 자민님은 조갑제 씨도 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어린이가 djp라니 지나가는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650명하고 찬성하고 16명. 여러분 이 뒤에 이걸 잘 봐야 이게 민심의 착도라는 겁니다. 와인님은 뭐 djp연합이라고 조갑제 씨도 정신이 갔구먼 이제 그만하시오. 나이 드시니 마시 가셔서 이제 그만하고 쉬시는 답이 될 것 같은데 더 이상하면 그동안 이미지가 정말 뭐가 되겠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완전히 다 까먹고 갈 것 같아요. 신눈 우파의 뭐 조갑제 씨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파의 뒤통수를 친 인물입니다. 5.18 때 광주에 뭐가 없었다. 박주신 엠아이란 이상 없다. 4.15 부정성은 없었다. 이젠 이준석을 띄웁니까. 제 눈에 안 보이는 없다는 게 이 사람의 논리입니다. 바이러스도 안 보이니 없고 중력도 없다고 하지. 그래 5.18 유공자 명단은 왜 공개 못하고 박주신은 왜 도망치고 4.15 총선 전자기록은 왜 삭제됐습니까. 할배우 해명 좀 해보시오. 할 줄 아는 게 조롱밖에 없는 이준석을 침이 마르게 칭찬한 것을 보니 조갑제 선생님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상에 대한 자신감이 지나치게 몰입되어 외부 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에 대한 판단이나 4.15 부정성에 대한 판단은 지나치게 자신만의 세계에 살고 있어서 바깥세상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분인데 안타깝습니다.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찬성자와 반대자가.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간단한 이치를 조갑제 씨도 잊어먹은 모양입니다. 조갑제 씨는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히게 나이 먹고 참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짜장면 먹을 때는 조심했어야죠. 은청님은 조선일보가 드디어 망조가 뜬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밥맛이 떨어집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아무튼 조갑제 씨는 어마어마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제도 그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관 뚜껑 덮을 때까지 잘 모른다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저도 나이가 계속해서 먹어가니까 참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판단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그 이야기를 아마 어제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무튼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팔을 자기가 흔들고 다니는 거지만 내가 흔들고 다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조갑제 씨의 이준석 찬양은 너무나 왜곡되고 잘못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